모르면 모르니까 그냥 덮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어떻게 이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덮어야 되냐 이야기죠. 부정선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덮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5 총선 과정에서 조작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운 지역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광역시입니다. 어제도 광주광역시 한 네 군데 정도를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제 광주광역시의 동구 남구갑 여러분들 지역구에서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은 후보별로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연값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건수한 차이 한 3% 이내에 머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던 선거입니다. 이것이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갑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국 사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이 4.15 총선 당시에 왼쪽은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갑 사례고 여러분 오른쪽은 보수 색채가 강한 강남구갑 사례입니다. 여러분 강남구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곤 의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관내 사전 득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10% 됩니다. 10% 됩니다.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10%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태구민 후보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10% 됩니다. 강남구에서 이렇게 모은동에서 일률적으로 8에서 15% 정도로 사전 득표 득표율이 높은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태구민 후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5% 정도로 사전 득표율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 그래프가 꺼려지는 겁니다. 사전 득표 조작을 한 겁니다. 뭘 이용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강남구갑에서. 그러나 광주 광역시 동군 남구갑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수치가 작고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를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작업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정리정돈이 되고 나면 제가 후보별 실제 득표율을 정리해서 차근차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제 알아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광주 광역시 동구 남구 어리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덜쭉날쭉 덜쭉날쭉 숫자도 아주 적습니다. 1.5% 0.4% 이렇게 작은 것이 정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한 군데를 제외하고 다 불어서지만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1.5% 2.1% 3.5% 3.4% 아주 적습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없는 정상적인 선거가 광주 광역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 수치에 덜쭉날쭉한 것이 이게 가장 정상선거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동구 남구을 구민들이 비슷한 후보 지지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남구 병입니다. 강남구 병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유경준 후보가 붙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유경준 후보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무슨 통계학을 이용해가지고 사의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우 할아버지 경제학 박사를 받더라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항상 10% 이상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이 높습니다. 이 조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유경준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10%입니다.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가지고 좌우대칭의 아름다운 데칼코마니 같은 작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강남구 병에서. 왼쪽을 보시면 광주, 광주시, 동구, 남구에서는 부정선거를 안 했으니까 덜죽날죽으로 작은 것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국을 상대로 해서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덮자는 거 아닙니까? 덮고 덮게 하겠다는 겁니까? 뭘 가지고 나라를 이끌 겁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거가 밝혀졌는데 뭘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 겁니까?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여러분 사기치지 맙시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맙시다. 여러분 살인하지 맙시다. 여러분 폭행하지 맙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폭행이니 사기는 부정선거에 비하면 세발의 피입니다. 범죄의 규모나 중요도를 따지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전국에서는 그냥 분탕질을 치놓은 국회 앞에 가서 의혜주의 의혜주의 가짜 국회의인들 앞에서 의혜주의 의혜주의 웃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어제의 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얼입니다. 북구얼 이게 말이 됩니까? 북구얼입니다. 왼쪽은 여러분 정상선거고 오른쪽은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왼쪽은 광산구 갑입니다. 오른쪽은 뭐죠? 강남구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하고 미래통합당의 박진 후보 똑같다는 점입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치룬 데는 좌우대칭의 엄청나게 큰 숫자의 차이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또 어제 봤던 광주 광역시 북구 갑입니다. 왼쪽은 부정선거를 안 했을 때입니다. 왕따갔다. 멋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뭡니까? 강동구 갑에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이수희 후보가 붙었던 경우입니다. 진선미 후보는 플러스 11에서 15%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11에서 15% 높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프로그램을 때려돌려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서 사전투표수를 그냥 쑤셔 넣었으니까 이렇게 뭡니까?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5%가 나오는 겁니다. 이수희 후보는 뭡니까? 마구 뭐죠?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수를 그냥 뺏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1% 나옵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국회의원들 앞에서 의회주의가 어떻고 국정의 파트너로서도 협조를 부탁합니다.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얼입니다. 북구얼 여러분 이렇게 왼쪽처럼 부정이 없으면 이렇게 숫자도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광동구얼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10%, 14% 정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뭘 뜻합니까? 동별로 10에서 14% 가까운 뭘 한 겁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은 겁니다. 전산조작을 하고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이재명 후보는 뭡니까? 이채영 후보는 뭡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표를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단 한마디도 선거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갈 그런 꼬라지가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입장을 손해한 겁니다. 그동안 그냥 조용히 참았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나 의중이 없으니는 이 문제가 해결될 과정이 없다. 대통령의 의중이나 의중은 현재로서는 없다. 무난하게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항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나라는 윤석열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처해놓고 이걸 그냥 듣고 넘어가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태경입니다. 국회 이야기를 마치고 아마 나오며 찍힌 모양입니다. 이번에 분당갑인가에 출마하는 안철수 의원입니다. 바로 직원거리에 있는 겁니다. 직원거리에. 이래서 손도 잡고 운동구 출신이니까 권력의 촉은 또 높네요. 이게 다 부정선거한 사람이 저라는 거 아닙니까? 박병석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1등 공신이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당선된 거 아닙니까?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던데 당일 투표를 잘했기 때문에. 옆에 다 침묵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권성동이 이준석이 정진석이 망해봐야 망하는 줄 알 겁니다. 선거가 망가져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아웃성을 치는데도 단 한마디 말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건들은 다 적어볼 때는 그냥 소음입니다. 소음. 한국이 당면한 과제 국회에 가서 무슨 연금 노동계획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들 협조해 주시고 협조를 왜 하냐? 네가 떨어져야 우리가 이기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광주 광역시하고 전국의 다른 지역구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4.15 부정선거를 출발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결국은 전선거가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전체 선거가. 가자.